안녕하세요 신선 마루입니다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알칸소 신규 dlc 입니다 페이엘벳에서 털사까지 이벤트 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dlc라 영상을 좀 몇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을 해서 이벤트를 좀 해보려구요 지금 한 4개 도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한개의 도시를 거쳐서 주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스는 한 200여 킬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멋진 차량을 몰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dlc는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여러가지 뭐 배경들도 그렇고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렇게 커보이진 않는데 역시 힘이 좋으니까 웬만한 차들 그냥 부딪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좋아요 이럴때 아니면 이렇게 운전 언제 해보겠습니까 자연친화적인 그런 주인 것 같아서 뭐 목재나 이런것도 되게 많구요 열차도 되게 많이 다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차도 굉장히 많은 곳에 다니고 있어서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아메리칸 트럭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유로 트럭을 거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메리칸 트럭을 많이 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 dlc 나오면서 겸사겸사 이벤트도 좀 하고 예쁜 스킨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는 되게 길이 촘촘하게 잘 나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확장이 되면 또 뭐 더 크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메리칸 트럭은 워낙 길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요 잘 뚫려 있어서 달리기는 최고입니다 크루즈 굴고 크루즈를 딱 키고 달리면 아주 편안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키보드로 하고 있어서 조금 뭐 핸들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스프링데일입니다 오우 8개의 도시를 다 방문했습니다 총 10개라고 들었어요 역시 키보드로 하면 오우 빠른데요 날려버리겠습니다 하하하 어 저기 주유소도 있구요 엄청 큽니다 확실히 미국 미국 아메리칸 트럭 하시면 뭐 주차장도 크구요 주유소도 엄청나게 크구요 역시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모든게 다 큽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주차하거나 이런거에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휴게소만 가도 뭐 되게다 널찍널찍해서 아무데나 세워놔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DLC가 나와서 또 지던 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또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왔어요 지금 C2C는 이거 대응 버전들이 나왔고 아마 나머지 맵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또 다들 나오겠죠 확실히 뭔가 좀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선 느낌입니다 그리고 AI들이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비켜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좀 비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와서 들이받더라고요 어 기름이 없네요 가다가 또 주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155리터? 155킬로미터 정도 갈 수 있는건지 음 이쪽 도시는 또 뭐 이런 돌들이 많네요 음 당분간 또 아메리칸 트럭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도 아메리칸 트럭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역시 넓죠 널찍널찍 합니다 시원하게 그냥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dead 집위권이 돼 않아 от저히 뭐HAHA 음 지금 그 리얼 스킨? 뭐 가스랑 주유소랑 이런 것들은 모드를 적용시켜놨어요 지도 모드는 적용이 안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냥 순수한 상태입니다 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튕겨가지고 이제 시작이겠죠 DLC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기본적인 아메리칸 트럭의 모드들이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군요 큰일날 뻔했네요 엄한 데로 갈 뻔했어요 털사로 가고 있습니다 털사로 가고 있습니다 음 저기 또 깃발이 보입니다 다 왔네요 뭐 오래 안걸립니다 한 205km는 이렇게 달리면 뭐 한 10분 이내로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뭐 좀 더 깃발이 보입니다 뭐 좀 더 깃발이 보입니다 뭐 좀 더 깃발이 보입니다 음 여기군요 벌써 다 왔어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메리칸 트럭 계속 이렇게 DLC 구매하신 분들은 이벤트로 이게 160km 이상의 거리를 해야 이제 이벤트가 완료가 되더라구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잘 제대로 안 읽고 했다가 단거리로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만 버렸죠 어 이제 당분간 또 아메리칸 트럭 영상을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어 신규 제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또 200km 정도 주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코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